야 가만히 있어봐 야. 어우 야 반가워라 야. 어 되게 반갑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먹어줄까? 어디서부터 썰어줄까? 어떻게 할까? 목 좀 내밀어봐 거북아. 아 늑대로도 공격은 안되네. 어 늑대로도 공격은 안돼. 거북이 개귀엽네. 어 어 갈대 나이스. 어 나이스. 거북이 밀수 있나? 거북이 안밀려. 거북이 이걸로는 되지 않을까? 아 와 거북이 등껍질 미쳤네. 왠지 좀 거북이는 죽이고 싶지 않다. 좀 불쌍하다. 제자야. 야 개편해. 늑대 있으니까. 딱 표시까지 다 되네. 아 염소. 어 염소였고.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점심밥 말고. 어 신밥이 말고. 아 먹었냐 내가? 어 먹었네. 먹었어. 응 먹었고. 우리 나무도 좀 가져가고요. 석판도 좀 다 가져가. 어 다 가져가고. 어. 저건 사슴이다. 야 저건 저건 응당 사슴이야. 가라. 자 한 대 맞췄어. 어. 죽었나? 개 바로 죽었네. 이득. 가방이 가득 차졌습니다. 우와. 우와. 이건 뭐야. 파랑잎. 파란잎. 파란잎. 이거 왠지 먹으면 독이 있을 것 같애. 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파란 잎이 있어? 식물이 파랗다고 하니까. 어. 이게 지워낸건가 진짜 이런게 있나? 말에 들어갑니다. 짐승은 따라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뭐라도 하나 만들어보자. 일단은 우리 이쁜언니. 이쁜언니가 하나 도와주고. 이쁜언니께. 보상이 좋아보였어. 오케이. 하나 지운거야? 이제 산업화를 시작한다. 산업화 1단계야. 아직은 미미합니다. 세일라 오두마. 강화됨. 보상이 되게 좋아요. 냄새 위장 불 저항 및 속도 증폭 요리법. 보상 은닉처에 매일매일 무료 아이템 제거. 매일매일 무료 아이템. 경험치 1500샷. 인구가 10일로 늘었다는거냐? 어. 다음 것도 있네. 다음 거는 갈대 20개. 매머드 가죽 4개. 와. 매머드 가죽 여기 쓰이는구나. 오리나무 엄청 많아야 되고. 올라가긴 뭐야. 올라가긴 뭐야. 타카르 동굴. 이건 갈대 2개만 있으면 되네. 오늘 강화 왕 갈 것 같다. 왼자족 도끼 호이. 지금 이거 강화를 안하면은. 매일 미션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쵸? 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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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어떤걸 해야 메인 미션이 바로 열릴까? 강화하는게 2개인데. 설마 이 둘 다 다 해야되는건가? 이것도 갈대가 필요하네. 갈대 갈대를 모으러 가야된다. 이 지역엔 갈대가 없어보여. 다른 곳을 이동해서 갈대를 찾는다. 일로가자. 갈대 4개를 얻어옵시다. 야. 저기 바로 서브키 하나 있는데? 잠깐만 이거 여기 뭐 또 이따 뜬다. 아니야 아니야 너가 아니야 너가. 너가 아니란다. 어. 미니맵에 여기 뭐하면 뜨는데? 이건가? 침략자들을 처치하고 포로로 잡힌 왼자족을 구출하십시오. 간다. 이건 약간 멋있게 가자. 이건. 아. 뭐야 뭐야 이런 모존도 있어. 와 깜짝이야. 오. 아. 됐어. 달려. 늑대야 달려. 늑대야 달려. 늑대야 달려. 그렇지아. 아. 나이스. 어. 나이스. 두드드드드드드드드드 마치 이 느낌이야. 2대1패스 하는 느낌이야. 죽어야 돼. 하나..하나씩 주자. 마치 2대1패스하는 느낌이야. 아 이렇게 할때마다 인구석 하나씩 늘.. 어어어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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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러세요 아니야 인구사명 늘렸는데 이 자식이 죽이고갔어 인구석을 하나 늘렸더니 저 자식이냐? 어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섭다 후아아아아앙 저런 저런 매머드는 건드리선 안돼 응당 건드리선 안돼 저 매머드는 여기 왜이렇게 많냐 애들 아 저 조.. 뭐야 아니구나 야 여기 우담족 소굴이야 완전 우담족 완전 소굴 인데 이거 으야야야야야야야와아아아 유담족 개많어 와 우담족 미쳤어 레이더 장난 아니야 와 와 여기 좀 이상하더라구 미쳤어 이렇게 있으면 매머드 죽이지 않을까? 가만히 있어봐 얘네도 왠지 매머드 죽일 것 같은데 무리 죽이러 오네 무리 죽이러 와 매머드 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니까 상관없는데 하나 어떻게 얻어갈 수 있으면 얻어가게 여기서 하나 얻어갈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야 니네야 매머드 안죽이고 가냐? 이런 짐승자식들 니네들이 짱인 것 같지? 니네들이 지금 이 이 지역에다 접수한 것 같지? 자식들아 임마오 어? 아싸 빅이템 나왔구요 갈대 갈대가 필요해 갈대가 필요하다 갈대 이거 갈대입니까? 이거 아니야 갈대가 필요합니다 갈대가 초록색 초록색 이거 이거 갈대 아니야 이런 갈대가 없어 갈대가 없어서 갈대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갈대가 없어서 Z 이거 나한테 악어가 있는데 야 석기시대 악어 나왔어 악어면 별거 없네 악어면 별거 없어 별거 있는거 같더니 별거 없어 가만있어봐 이거는 내가 악어 가지고 온다 악어 한 마리 더 있는 그런 오케 우! 얼른 배 갈라! 자 여성지갑 하나 완성!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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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잘거같애 숨잘거같애 자 악어를 더 자세히 보고싶지만 어쩔수없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악어 어떻게 생겼나? 아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이랑 별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바닥이 좀 빨갛네요 이건 뭐죠? 빛나는 손 가져가 이거 뭐야 이거 개이득이야 뭔지 뭔지 모르지 경험치 250 얻었어 야! 이득이야! 뭐지? 기술 하나 배울 수 있어 이득 이득 뭐야 백개가 있어 총 빛나는 손이? 미쳤네 이거 갈대 이런데 있지 않을까? 아 저기있다 아 저기있다 역시 갈대는 물가에서 찾아야돼 물가에서만 나니까 어 어? 어 깜짝이야 우와아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이거 초록잎 어 어 이건 뭐지? 새로운거 뭐 찾거나 그런거 안뜨네 멧돼지 사냥 이런건가 본데 멧돼지나 사슴사냥 이런건가봐 뭐야 아이고 우리 점심바비를 너무 우습게 본다 야! 조져 죽여버려 모가지 뜯어버려 어디서 우리 점심바비를 이렇게 우습게 봐 가만히 있어봐 하나 먹으렴 심바바 많이많이 먹어도 현재 다음팟에서 148명 아프리카에서 300명 정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에 조마문 검색해서 내일 바로 유튜브에 파크라이 프라이머 업로드 바로 되니까 오늘 바로 됩니다 새벽에 바로 업로드 되니까 재밌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엔딩까지 갈거거든요 끝까지 갈거니까 많이많이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4000K에 60프레임으로 올라갑니다 모두 다 본편도 편집해서 올리니까 유튜브에서 보시면 조금 더 한결 더 자연스러운 보기 편한 진행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야 여기 갈대 많다 야 좋다 야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갈대 많네 온 김에 갈대 좀 많이 갖고 갈까 갈대는 보니까 미니맵에 안나오네 표시가 갈대 다 뜯어가버려 어어 저기도 하나있다 마지막으로 저거 하나 뜯어가자 올빼밤이 지금 쓸 필요가 없잖아 갈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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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대는 이 게임은 석기시대에서 살아남는 생존 게임입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유튜브에 조마무넌 검색해서 1편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은 루리앱으로 그 외에 질문은 이제 걸 먼저 해볼까 주택계주요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텐세이 오두막 주술사 텐세이의 미션 주술사 기술 경험치 1500 오케이 좋아쓰 좋아쓰 이제 하나 남았냐? 세일라와 대화를 안하네 근데 내가 생존 게임하는데 하나 진짜 좋은 점 시청자들이 와서 이거 무슨 생존 게임이에요? 이거 러스트 같은 게임인가요? 이거 멀티 되나요? 조마무님 어디서버에서 하시나요? 이런거 안 물어봐서 너무 좋다 그놈의 테러 진짜로 집 지어두면은 시청자들이 와서 맨날 부숴먹거든 그놈의 테러를 당하지 않는 싱글 게임이어서 너무 좋다 진짜 뒷목 잡을 일 없어서 너무 좋다 막 아 이게 막 멀티였으면 막 마문족 부수로 가는데 아직 못 간다 막 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으로는 또 어?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 반드시 내가 다 알고 있어 오늘 켜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세일라 세일라가 약간 약간 리액션이 좋아 약간 무대 체질이야 MC 보는거 같지 않냐? 멀티 안된다고 그만 좀 물어봐 멀티 안된다고 그만 좀 물어봐 세일라가 네 멀티 안된다 Off 너무 우당족 이자식들이 왼좌족이 모이면 쳐들어오고 계속 그러나 보네 과연 왼자족의 평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왼자족 마을 다음날 자 제작할 수 있는 거 있는지 한번 보고요 내장가방 하나 더 할 수 있고 더 해버려 더 해버리고 올빼미는 벌침 폭탄 광란 폭탄 불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개좋은데 이거 어? 이제 길들일 수 있는 동물들이 더 늘어난다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재규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기들일 수가 없어 달걀 …